자, 그리고 그라운드에 오늘 우리 팬 대표로 1일 구단 중 그동안 우리 이전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가족이 나와 계십니다. 오늘 경유가 함께해 주신 우리 1분 학기 2주 중 2주 중 어린 가족을 여러분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 인천 형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형부터 인천하면 화이팅! 인천에 외쳐볼까요? 준비! 화이팅! 화이팅! 우리 동생도 인천! 화이팅! 아, 잘합니다. 아빠도 인천! 화이팅! 화이팅! 마지막으로! 엄마도! 오늘 몇 대면 수로 이길 것 같습니까? 3대2요! 3대2 말고 3대0으로 다시 하겠습니다. 몇 대면? 3대0! 3대0! 자, 3대0을 예상하셨습니다. 잠시 후 추심의 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김천씨초! 갑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사랑의 연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쁜 jug 그럼 우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